반갑습니다 여러분. 메가스터디 윤리 김종익입니다. 내신 강의 잘 듣다가 솔직히 6월 모의 많은 고민 아니잖아. 여러분 선배들 시험지에 나왔던 필적 확인 문구는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젊음으로 여러분 선배들이 보는 6평은 달라요.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거고 여러분이 본 시험지는 교육청에서 출제하는 거잖아요. 수능 출제 기간은 교육청이 아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입니다. 교육청에서 내는 여러분 시험 문제는 고난도 문제로 갖고 났지만 어렵지 않게 재심에서 잘 추론할 수 있게 문제도 냈고 그러니까 등급컷도 상당히 높죠. 1컷, 4, 7, 생윤도 그렇고 윤사도 그렇고 그래서 2학년 여러분들한테 제가 총평 퀘스트를 찍는 이유는 2학년 때 사탐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. 2학년 때 많은 수험생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탐은 3학년 때 하는 거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3학년 때 와서 사탐을 선택도 못해요. 계속 물어봐요.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이 3학년 돼서도 선생님 저 생윤하고 있는데 윤사도 할까요? 이렇게 물어본다고 오늘도 물어봐요. 또 그런데 2학년 때부터 본인이 6월 모의고사가 끝났으면 본인이 딱 정하셔야 돼요. 명확하게 그리고 시작하셔야 됩니다. 지금 고3 여러분들 선배들이 수능이 160여일 정도 남았어요. 그럼 고2 여러분들, 여러분 선배들이 수능이 끝나는 11월 16일 이후부터 여러분의 365일 D-Day는 돌아갑니다. 그때부터 여러분은 고3입니다. 여러분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하시라고 제가 6월 총평을 찍어드려요. 첫 번째, 사탐 정하셔야 돼요. 그런데 지금 장난 아니게 놀고 있을 거거든. 2학년 때는. 원래 그래요. 내년에는 또 안 놀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한 때 일단 사탐 정하시고 두 번째, 올해 수능이 끝나는 순간 너 365일 돌아갑니다. 그런데 그 생각을 안 하면 그냥 내년 1월부터 아니면 내년 3월부터 내가 고3이지 이미 거의 100일 가까이를 날려먹고 수능 준비를 시작해요. 안 돼요. 그래서 안 됩니다. 정신 차리라고 들어왔습니다. 열심히 놀고 있을 겁니다. 여름방학 계획 이만큼 세워놓고 이만큼 할 겁니다. 그리고 계약 전날 이만큼 알죠? 초등학교 때부터. 이만큼 해야 되지 했는데 이만큼 된 거. 그거 다 똑같아요. 인간은. 인간은 관성의 지배를 받아요. 어쩔 수 없어요. 불가피해요. 내년에는 여름 되면 갑자기 힘이 막 솟아올 것 같습니까? 갑자기 막 산탐 먹은 사람처럼? 안 돼요.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. 조금씩 사탐하세요. 그러니까 지금 사탐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강의라도 듣고 개념이라도 듣고 그러려면 일단 선택을 하시라고. 두 과목을 명확히 선택을 하시고 11월 16일날 수능 끝나면 이때부터 내가 고3이다. 라는 생각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. 이 퀘스트를 누르는 것 자체가 넌 대단해요. 2학년인데 총평 퀘스트를 눌렀다. 너에게 대해서 두 가지만 얘기해 줄 테니까 그걸 잘 지키고 3학년 와서 강의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. 모의고사 일단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